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면을 잠깐 좀 보시죠 오늘은 요거를 하겠는데 읽어보자면 함포고복 그렇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함호고복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먹음 따 입에다 먹음 따 이런 뜻이고 요거는 이제 먹다 또는 먹이다 이런 뜻이고 요거는 북, 북은 이제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드리다 이런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 이 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음식을 입에 이렇게 콱 입에 담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배를 두드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잠깐 좀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요 부분이 평보를 하고 나온 이제 그 요인금이에요 요인금 요게 이제 시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이제 노인네들이 이렇게 이제 배를 그림이 조금 흐리죠 옛날 그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나무 그루터기에 이제 이렇게 기대고 앉아가지고 배를 이렇게 두드리며 이렇게 만지면서 땅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가 무슨 말이냐면 격양가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다시 이제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배도 이렇게 나오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드리며 가지고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와 같은 일이 이제 왜 벌어졌느냐 하면 왜 벌어졌냐 하면 요인금이 이제 그 왕으로 이제 딱 임금으로 이제 등극을 하고 나서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막 그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정치를 이제 한번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슉 지나가지고 50년 정도 이제 세월이 이제 훅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궁궐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난 거야 스마스 바 요즘은 어떻게 나도 모르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측근들을 불러다가 야 요즘 저 성 밖에는 소식이 어떠냐 내가 정치를 잘하냐 욕하는 사람은 어떠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쑥 빠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자기를 이제 따르던 그 측근들 옆에 있던 사람들 말고 그냥 고앞에 있던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대신들을 불러다가 아니 이보게들 나한테 좀 말도 좀 해줘봐 내가 지금 정치를 잘하는지 어쩐지 들은 대로 좀 얘기해봐 아니 알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대답보다 시원치 않고 그래갖고 이제 이 요임금이 성품이 되게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라고 했고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거 다 덕으로서 포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좀 무성의한 게 좀 뭐 섭섭은 하지만 괘씸하다 그럴 류의 인품이 아니에요 워낙 그런 게 성자 같은 사람이다 이제 좀 섭섭한 거야 그래갖고 아이고 그래갖고 아이고 잘 모르겠다 그럼 내가 직접 한번 나가보지 하고 나가서 이제 그 시종을 하나 잡아서 야 평복 좀 준비해라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했더니 내가 한번 좀 마을이나 시장을 한번 좀 나가볼란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거기서 두 가지 사실을 이제 요임금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요임금이 첫 번째 나갔더니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은 임금님 덕분이지요 임금님 덕분이지요 우리의 임금님 하면서 이렇게 막 노는 게 보여 노는 게 보여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그 동요 같은 걸 이제 들어서 만들어서 시대의 어떤 유행어처럼 그렇게 이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만히 이제 있다 보니까 요임금이 어 내가 정치를 잘하나 보다 아이들이 거짓말할 일은 없고 아이들이 진짜 보니까 모양새도 제법 제대로 나오고 피폐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막 걱정거리 없이 뛰어노는데 아 요임금 덕분이라고 나도 내 덕분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좀 그런가 보다 하고서 한번 좀 더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시종한테 좀 더 가보자 더 가봤더니 이제 이런 일을 만나는 거야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불어넣어가지고 요금이 요임금이고 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요금 노인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부르는 내용이 그러는 거야 해가 떴어? 아 그럼 나가서 일해야지 이제 그러는 거야 해가 지면 들어와 쉬는 거지 뭐 그러고서 내 집 앞마당 앞에다가 샘을 파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서 농사 내농사를 내가 지어서 내 마음대로 먹고 사는데 아 도대체 임금의 힘이 또는 임금님이 뭔 나한테 소용이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고서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그 노래를 노인네들이 하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요임금은 그 성왕이세요 성왕 성스러운 임금이신데 뒤로 돌아서 쾌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까 보니까 어린 애들은 말이야 우리 임금님 최고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인네들은 아 이 임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필요가 없지 그런데 요임금은 좀 더 철학적이고 좀 더 깨우친 자예요 정치가 권력자가 임금이 있는 듯 없는 듯 백성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대자연에 제비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바다에서 뛰어놀듯이 사람들이 위정자를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구나 하고서 뒤돌아서 궁으로 들어가는데 슬며시 웃으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러고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요임금이야 그래서 이제 칠판을 옮겨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포고복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입에 머문 거야 음식을 머금, 머금다, 머금은 거고 이거는 먹다야 먹다 이거는 이제 먹다 이제 입에 머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면 이건 이제 두드리다 두드리다 그리고 이건 배다 이런 말이야 그냥 음식을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배를 두드리면서 놀았다 이제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아주 같은 말들이 일으키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거야 태평성대를 얘기하는데 태평성대를 얘기하는데 같은 말들이 이제 있어요 같은 말들이 뭐냐 고복격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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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고복격양이다 다 이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로는 이제 격양가가 있어요 격양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말이죠 다 비슷비슷하죠 격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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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보시면 고복 그죠? 고복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격양가 격양가는 이제 이제 칠격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격양 여기도 그래서 이제 그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들어있고 이 부분은 여기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에다가 음식을 넣고 배를 두드리기도 하고 또는 배를 두드리면서 또 땅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격양가다 이런 말이야 이건 이제 격양가 그죠? 노래가 자예요 그래서 한포고복 입에 머금을 함자 먹을포자 또는 먹일포자 북꽃자 또는 두드릴꽃자 배복자 해서 한포고복 한포고복은 태평한 세월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태평성대야 태평성대를 다시 또 몇 개를 더 정리를 하다 보면 고복 격양 또는 격양가 이거는 뭐 아주 다 비슷하죠 고복 격양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치고 이제 노르는 부르는 노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밑까지만 밑까지만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태평성대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요인금, 희소인금 때가 이제 물론 전설의 시대지만 가장 태평성대라고 그랬으니까 요자를 이제 보세요 요순 요순 요순시대 이렇게 해요 요순시대 요순 시대 또는 요 시대 말고 요 시대 말고 요순지절 그래서 이렇게 요순지절이라고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한포고복, 고복 격양, 격양가 그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요순시대 그 다음에 또 요순지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는 조금 맥을 달리는데 또 하나 강구 연월이야 강구 연월이야 그러니까 옛날 시골 옛날 길로 말하면 제일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제 예를 들면 한 100년 전에 신장로 같은 거 큰 길을 말하는데 네거리 굿자야 이게 길이 제일 큰 길이에요 사거리, 네거리 굿자야 그 큰 길, 네거리에 보면 양쪽으로 집들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집들이 있는데 그래서 달이 떴어 달이 떴는데 거기에 아주 편안하게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하고 달리 옛날에는 다 나무를 떼서 풀을 떼서 저기 뭐야 밥을 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네거리에서 그렇죠? 네거리에서 강구 편안하게 보이는 큰 네거리에서 그렇죠? 큰 길에서 밥 짓는 연기가 밥 짓는 연기가 쓱 하늘로 편안하게 쓱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이제 태평성대하고 다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기회에 태평성대라는 것을 꽤 여러 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옛날부터 다 위정자들은 정치를 이제 백성들이 고민을 하지 않고 정치를 하길 바랬고 바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도 이렇게 이제 권력자들에 의해서 눈치 안 보고 그 다음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길 원했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시절이 언제가 가장 좋았냐 요인금과 순인금 시대에 가장 좋았다 이제 그런 말이야 요인금과 순인금 시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요순시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요순지절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강구연월이다 그래서 다 무슨 말이다 아까 그거 합쳐서 다 합쳐서 그건 다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순망치한 입니다 순망치한 그래서 이제 순 망 치 한 그렇죠 이게 이제 입술이야 입술 입술 이거는 이제 죽다 없다 그런 말이야 없다 죽다 또는 도망치다 이런 말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빨 아시죠 치아 이빨 그 다음에 이거는 차다 차다 춥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망치한 무슨 말이냐 이빨에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춥다 이빨이 차다 이거야 겨울을 좀 생각해 보세요 겨울 여름이나 봄 상관없는데 겨울에 이제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그 요 상태에서 보면 요게 이제 잇몸 그죠 잇몸 그죠 요게 이제 이빨이야 그죠 근데 지금 입술이 없죠 입술이 이걸 덮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입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생각하시면 돼 뭐 평범할 때 여름 말고 그러니까 이빨인데 만약에 우리가 좀 상상도 하시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한겨울에 이빨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입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가 얼마나 시리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빨과 입술은 어떤 관계다 상호 도와주는 관계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상호 도와주는 관계다 둘 중에 이빨이 없으면 입이 기능을 잃어요 그죠 씹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맛도 없고 근데 만약에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제대로 견디지를 못하고 다 부러져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망치한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그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쪽으로 좀 오시면 그 진나라라고 있어요 진나라 진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나라가 있어요 우나라 우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괵나라라고 있어요 괵나라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진나라하고 우나라하고 괵나라가 이렇게 이제 셋이 있어 있는데 이 진나라가 진나라가 제법 좀 커요 얘네들보다 진나라가 이 두 나라를 좀 갖고 싶어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이제 꾀를 낸 거야 여기서 진나라가 꾀를 내가지고 진나라의 이제 헌공이라는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우나라의 이제 왕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 내 나라라고 이제 친한 거 알지 아 알죠 근데 부탁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저 괵나라 괵나라를 좀 쳐야 되겠는데 여기 괵나라를 가려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지 않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길을 좀 빌려주시오 그렇게 된 거야 길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 나라 우나라의 왕이 자기네 그 저기 뭐야 나라에 신하가 하나 있는데 신하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궁지기야 궁지기 궁지기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궁지기하고 상의를 해보겠소 이제 그런 거야 궁지기하고 상의를 했더니 궁지기가 폐하 아니 되옵니다 이제 그런 거야 아 왜 그랬더니 아 글쎄 진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괵나라를 치고 돌아올 때 우리나라를 칠 겁니다 이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야 에이 뭐 우리끼리 그럴 리가 있겠어 아 사실입니다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진나라에서 이 우왕한테 뇌물을 준 거야 그래서 뇌물을 줘가지고 허락을 받아 냈어 진나라가 이 길을 통과하기로 그러니까 궁지기가 떠나요 아 여기다가는 어리석은 왕 밑에 있다가는 나조차 죽겠구나 그래갖고 자기 주변에 일가 친척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1년 뒤면 우나라는 사라진다 그래서 떠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나라 궁지기가 떠나가니까 길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진나라가 이제 우나라를 거쳐서 말 그대로 괵나라를 친 거야 이게 나라 이름 괴 자 또는 호랑이 발자국 괴 자예요 범호 자가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괴 나라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 왕을 생포를 해버립니다 우왕을 우왕을 생포해가지고 괴 나라도 먹고 우나라도 신나라에서 항복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권모술수에 당해가지고 우나라가 어리석은 우나라가 이 왕 때문에 그 괴 나라도 망하고 그 우나라 자기도 망한 거야 그때 여기 얘기한 게 여기가 이제 입술이고 여기가 이제 이빨이다 이거야 그래서 둘 관계가 입술과 이빨의 관계다 이거야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다 말이야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이제 깨진다 이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관계를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궁지기는 이제 그 땅을 빌려주면 안 된다 영토를 빌려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말이 있냐면 순망치 안에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빌려달라 뭐를 기를 기를 뭐 하려고 괵나라를 괵나라를 공격하려고 괵나라를 공격할 테니 괵나라를 공격할 테니 괵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 해서 가도 가도 멸 괵 괵 괵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도 멸 괵 가도 멸 괵인데 이 멸자 대신에 멸자 대신에 이런 말도 써요 가도 가도 벌 괵 가도 그래서 이런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임진왜란 때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천하를 통일을 하고 통일을 하고 안에서 반대파들이 이제 막 들끓을 때 들끓을 때 그 조선을 이제 치자고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조선을 치는데 우리 조선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는 너네 나라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다 지금 중국의 명나라를 우리가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그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길만 빌려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요토미가 조선 그 선종한테 그쵸 선조 그 저기 뭐야 조종한테 부탁한 것은 이거예요 정 칠 것이다 칠정자 명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니 그러니 이번엔 2도자예요 길도자가 그래서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 이 말이야 조선 너네들 그 길을 빌려달라 그래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여기서 가도 멸객 또는 가도 벌객에서 힌트를 얻어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 해서 이 정명 가도라고 이건 이제 역사책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요런 문구를 좀 하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딱 더하면 하나만 딱 더하면 하나만 더하면 순 이빨과 이빨과 그 입술과 이빨은 이거는 이제 순치보고라고 그래요 순치보고 이거는 이제 수레를 도와주는 덧방나무 덧바라 그러는데 수레를 만드는 듯 수레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술과 이빨의 관계는 수레를 도와주는 그 덧방나무와 수레와의 관계처럼 긴밀해서 떨어뜨릴려야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다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으 어 decompzn Harley 어딨 있었어요 유뷰 야 음 감사합니다.